네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고민시입니다 지금부터 코스모폴리탄의 Yes or Yes 시작해볼 건데요 가보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저에게 궁금하신 질문들을 남겨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장발 vs 단발 사실 장발을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마녀 때 했던 명희 캐릭터의 단발을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단발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피자 vs 치킨 피자 저는 페퍼로니 피자? 페퍼로니 피자? 그거 되게 좋아요 눈썹 30cm vs 속눈썹 30cm? 이거 무슨 질문일까요? 30cm면 자아 길이가 30cm 아닌가요?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36살 고민시 대 고민시 36명 36살 고민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시 36명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정말 36살의 고민시면 성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겨있는 고민시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지금 되게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제가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딱 질문 3개만 리액션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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